시장에 대한 본질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장이 오릅니다. 코스피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. 딱 보니까 지난 7월 고점 딱 맞닿아있네요. 어떤 평가가 가지고 계세요? 지금 지수가 며칠 전에 고점하고도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죠. 오늘 어떻게 만기날 동시효과에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도 끌어올리는 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오죠. 그래서 사실 위험자산하고 원달러하고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원달러도 사실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거든요. 올라와서 바닥에서의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원달러가 추가하라 굉장히 어렵죠. 물론 차트상으로는 양원을 뚫고 내려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.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디디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한다면 이 자리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위험자산과 원달러가 어느 게 더 맞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원달러 가격이 현재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. 경기에 대해서. 그렇다면 원달러가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위험자산이 올라온 것은 거의 끄트머리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앞에서 방송 중에 잠깐 밖에서 규속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. 해봤더니 첫 번째 제가 없었던 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이거 하나하고 이거 두 개를 그어봤어요. 이거는 뭐냐면 이전 캔들에서 며칠 전 고점 부분을 연결해서 쭉 그어봤더니 세 번째 고점이 이 정도 나오죠. 지난번에 제가 아마 2171포인트 2145 넘어가서 2171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딱 걸리는 자리가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후행 스패너로 이렇게 1, 2, 3를 찍어봤더니 오늘의 그 꼭지점에 하나가 있고요. 혹시 이게 돌파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되죠. 그런데 이 캔들까지 연결됐으니까 한 270일, 2171 전후에서의 상당한 싸움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원달러하고 위험 자산하고 어느 게 옳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원달러가 맞지 않겠느냐. 또 원달러가 추가로 했을 때 아시겠지만 11월 달에도 수출이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줄어든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가시키든지 원달러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몇 개는 답이 없잖아요. 그런데 지금 수출을 증가시키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달러가 추가적 하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. 그렇다면 결국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까지 올라오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갭 상승이 4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또 한 번 올라섰잖아요. 그렇다면 이걸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100% 신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원달러하고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위험 자산하고 상관을 봤을 때 원달러가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위험 자산이 마지막으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중국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중국이 아시겠지만 7%대 성장률 그리고 한 동안 6%대, 6.5 정도의 성장률을 오랜 기간 지속했죠. 사실 그런데 6%대, 7%대가 쉽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도 2%, 1.5%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.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낮아져요. 그런데 중국이 내년에 5%대 성장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일단 고도 성장이 마무리되는 국면이죠.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성장이 점점 하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중국이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겠죠. 그럼 중국을 왜 생각할까요?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해요.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장의 영향을 받고 낮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승 모먼템이 없어진다는 거죠. 결국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경기 부양이 나오는 시점, 그 시점에 경기가 GDP가 성장하고 좀 더 6%대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. 기술적으로는 아무 변화는 없어요. 다만 이 차트상으로 보면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확실히 느껴지죠.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협상 가능성에 올라섰죠. 그다음에 내렸는데 절반까지 올라갔고 지금 또 협상을 하려는 그 상황에서 더 안 가잖아요.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행보하고 있다는 거죠. 아주 단 계단 상승을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5% 성장을 했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미국이 어저께 약간 빠졌어요. 약간 빠졌는데 거기에는 실업자 숫자가 한 1만 2천 명 늘은 게 있었고요. 또 하나는 무역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누르거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업자가 늘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좀 자아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돌파를 아예 못하고 거기서 계속 며칠간 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시장에서 분산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시장이 여전히 강세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대회 불확실성 지속되지만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여전한 모습인데요.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에 지수보다는 종목의 대응이 더 중요하니까요.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됩니다. 이제 그 이후에 그 넘어서 전망에 대해서 추정치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것들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. 이어지는 MTN 순서들을 통해서 흐름들 그리고 그 내용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. 다음 주 월요일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